언제 한 2년만인가요? 3년만인가요? 근데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을 저랑 함께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? 근데 굉장히 저 어색하게 보시는데요 아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연예인은 많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고 아 시키지 마요 최시원씨 다 생각이 있어요 자 아니 근데 사실 후희씨가 돌아오기 위해서 참 많이 기다렸는데 네 지금 돌아오신지 얼마 안됐다면서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한 달 정도요? 네 아 그 사이에 멤버들이 좀 많이 변했나요? 어 네 아 많이 변했나요? 어떤 점이 많이 변했나요? 외모도 조금 변하고 네 네 분위기도 좀 변하고 더 멋있어졌어요? 네네 확실히 남자다워진 것 같습니다 자 더욱 더 멋있어진 펜타곤 2023년 활동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가 제가 또 돌아온 만큼 더 멋진 모습으로 저희 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드려야겠죠 네 아직 좀 공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앞으로의 활동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이시꾸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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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뀨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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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